교환 시험으로 오늘 자크 할거는.. 일단은 무조건 이건 할만하다 할만한 옵션 올테엔 6에 88에 대기심 넣어기심 요거는 갈 만하죠 그지 봐비 바울 0-1 오케이 시작합니다 일단은 장착을 해야 되죠 그리고 먼저 놀고 온 다 쓰는 겁니다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na 0-1 올라구요 진짜 생돈 날라가는 느낌 갑자기 확 드네 이건 아닌거 같다 갑자기 아니 60%는 이렇게 안발리네 02 올랐구요 01 올랐구요 아 06에 힘2에 덱2에 럭3 좋다 자 이제 리턴작을 시작하는거죠 자 리턴 바로구요 자 걸렸습니다 비교 보기 아 안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리턴스커를 사용해야합니다 그죠 아 그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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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해야합니다 실수하는 순간 세상이 반대로 갑니다 03 올랐구요 아 02 올랐구요 그래도 잘 발리니까 좋긴하네 이게 실패하면은 진짜 그냥 돈 아예 없어지는 기분이거든요 아 03 올랐구요 이건데 아니 근데 성공도 하긴 해야되던데 하나도 하는거구요 아 06에 힘1올랐습니다 요때는 아니요를 눌러야됩니다 그래야지 그래야지 012가 되는거죠 왜 60%왕일인데 다 발리는거지 아 괜히 말했고만 진짜 운이 필요하다 그지 아 운이 필요해 아 상점 없었게 드렸습니다 리턴 바로구요 어요 하나 더 안올랐는데 아 08 06에 힘1올랐습니다 아 힘1올랐습니다 어어 06에 힘1올랐습니다 자 리턴 다시 바르고 어우 06에 힘 2올랐습니다. 잘 되는구만 급잘 발리네 갑자기 설마 또 발리는거야? 어 또 말렸습니다. 06에 힘 3올랐구요 아 실패했구요 아 실패했구요 아 실패했구요 아 거짓말처럼 무한 실패라는구만 마지막 장은 아 이거는 내 걸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? 이 장은 내 걸로 마무리 해야 되지 않을까? 이번에 작할거는 좀 후졌습니다 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5에 88에 120인트 28입니다. 좀 후졌습니다. 갑니다 일단은 놀고 바르구요 아 장착을 해야 되요 아 장착을 해야 되는게 참 어떻게 보면 또 씁쓸한 일이네 03올랐구요 02올랐구요 아 발랐습니다 06에 힘 3올랐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리턴증 여기서 한 6작 정도만 되면은 계속 아주 좋을 것 같은데 01올랐구요 02 02 아 50장 있는데 1작? 아 012에 아 06에 힘 1올랐습니다 아니요 눌러주구요 어 드디어 한 장 발렸네 아 2 야 진짜 설마 2장 발리고 1장 발리는거지 맞아 리턴값이 얼마가 날라가는거야 아 하나 발렸습니다 06에 힘 1올랐구요 아 힘이 잘 안오르는게 좀 아쉽긴 한데 아 연달아 벌렸습니다 야 박수 06에 힘 0올랐지만은 06 리턴 장만 할거기 때문에 가져갑니다 06에 힘 4 06에 힘 4 4 좋구요 어 아 06에 힘 3 덱 1 잘 발리는구만 이제 06에 힘 3에 덱 2 좋구요 아 06에 힘 3에 덱 2 좋구요 어 06에 힘 1올랐습니다 덱 2에다가 자잉 영 아 06에 힘삼 힘삼 좋구요 자 한장 더 발렸구요 아니오는거 좋구요 어 06에 힘삼 103 어 발렸어요 근데 마무리되면은 이거 어떡하냐 끝났나 어 됐다 야 힘 4에 06 올라왔어 다 발렸어 와 전투 전에 4장 발랐는데 여기서 다 발리나 자 바릅니다 01 06에 힘 6 야 박수 한번 쳐 이건 쳐줘야돼 아 04 아니 이건 아니지 발려야된다니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6에 힘 1 하나 발렸구요 아니면 눌러주구 어어어 백장 이장은 너무 맞지 ㅋㅋㅋㅋ 06에 힘 1 02 아 좀 잘 발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전에 안발려가지고 3장 발려가지고 백장 썼놨는데 아 그 뒤에 올랐네 06에 힘 1 30 희밀에 06에 힘 1 2장만 더 되자 2장만 06에 힘 1 06에 힘 1 됐구요 하나만 더 발렸으면 좋겠는데 오 06에 힘 1 06에 힘 25 06에 힘 25 06에 힘 25 이제 이걸 이작 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일리지 있을걸 잠시만 얘도 마일리지가 아마 있을거야 부흠하다 열정만 사봐 아니 리턴이 있네 얘는 마일리지로 내가 리턴 사놨어가지고 리턴이 있나보다 1 아 오케이 아 모르게 놀랐는데 3장 아 너무 비싸다 그치 와 리턴 가격 진짜 그러면서 하는게 더 웃긴거긴 한데 어떻게봐 그치 아니 이거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? 아니 15,000원 만원짜리 아 너무 비싼데 아 아까워 죽겠어 음식 안시켜먹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쓰는 것인지 참 아이러니야 진짜 아이러니 아 아 아 끝났다 아 그래도 마지막에 힘 4 올랐다 완성 1 1 1 1 5 24 72 보통 한 힘 2정도 잘 올랐다고 싶어요 상위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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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7 7 8 9 9 10 10 10 10 10 11 12 15 15 15 16